5분의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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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할 거 아니에요 이거? 만 삼천번째 뭐야? 야 경고나다 잘 기다리겠어 다른 창에서 키면 안되겠지 잘하는 사람도 시세 잘하겠지 대기번호 100번이면 괜찮지 않아요? 괜찮은거 같은데 나 괜찮아 나름 괜찮아 아 내가 마지막 선택하면 안됐어 팬들이 처음이랑 마지막에 많이 오더라고 뒤로가기 어떻게 해 뒤로가기 어떻게 하냐고 뒤로가기 어떻게 하냐고 번지 뭐야 번지 뭐야 이거 어느새로 찾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도와줘 빨리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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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, 이렇게 오는구나? 오, 재생이 감사합니다. 이렇게 티켓이 왔습니다. 저도 제가 티켓에서 제 이름으로 오는 편은 처음인데 그때 추첨을 통해서 캐럿분들 한 분에게 드리는 티켓인데 제 이름이 써져 있어요. 되게 소중하게 잘 간직해 줬으면 좋겠고 티켓팅 팁을 알려드리잖아요. 무조건 버티셔야 됩니다, 나가지 않고. 이게 새로고침을 하거나 나가게 되면 들어오기 힘들더라고요. 처음에 저는 대기번호가 운 좋게 많이 안 떠서 되게 좋았는데 그거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 승리합니다. 꼭 명심하시고 다음에는 제가 티켓팅을 못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희 캐럿랜드와 콘서트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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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